한글자막 by 한효정 서릴처부는 스리랑카로 내려간 테라바다 불교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기원전 2세기에서부터 기원후 5, 6세기까지 계속 인도에서 테라바다를 담당하고 있는 맏청 역할을 하고 우리 스리랑카로 내려간 마인다 테루에 의해서 테라바다 불교는 인도에서 인도학자들도 그렇고 유럽학자들도 그렇고 거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미스터리로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테라바다도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른 부파가 이해할 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장이에요. 도구 불교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서 연장과 도구는 뭘까요?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언어가 이쪽은 산스크리트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장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이언스, 사이클로지, 과학과 심리학이 인도 사회에 어떤 과학과 심리학이 그 시대를 풍미했는가 그 연장을 활용해서 불교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류체위부 때의 그 연장, 과학은 무엇이냐면 와이쉐시카, 승론, 승론이 그 당시 인도의 사이언스였어요 그래서 승론의 그 과학은 뭐냐면 물질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아톰이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현대에서는 그 아톰이즘이 누구에 의해서 제창되었느냐 하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제창됐거든요 물론 이제 히랍 철학에서 그런 유사한 것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한 번 그렇게 이름을 떨쳤을 뿐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물질은 아톰으로 구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과학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시작이에요 근세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승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누, 빠라마누라고 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미세한 입자들의 결합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질이 여러 가지 입자들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이 그 승론이 아주 발달된 것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서류체위부가 바로 그것을 빌려서 썼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빌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기원전 3세기, 2세기에는 인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이든지 그러나 하여튼 어떤 철학적인 체계로서 잘 정립된 것은 승론과 바이쉬시카, 느아야, 느아야, 정리론, 느아야, 그냥 느아야라고 해요 느아야, 바이쉬시카 이 두 개의 학파가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를 그래서 원자론적으로 물질을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승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특징 중에 하나는 바바와 아바바로 쌌다 빠다르다 일곱 개의 구로 온 세 개를 다 표현하려고 했는데 바바가 존재가 여섯 가지고 아바바도 존재다라고 그렇게 규명을 쳐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이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도 존재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 승론이고 그리고 그 비슷한 사고방식이 설치에 위해서도 그렇게 대입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르바니 담마니 뜨리니깔레 쑤아스티 모든 법 여기에서 모든 법은 설치에 위해서도 몇 가지 법이죠 75법이에요 테라바다 아비담마에서는 사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위가 뭐냐면은 색, 심, 심소, 그 다음에 물질 이 사위를 얘기하는데 이 설일체 유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를 해요 뭐냐면은 찌다, 루파, 빛바리우타, 쌍카라 해서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물질과 마음과도 상응하지 않는 행이라고 하는 제5의 새로운 구성을 집어넣어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개념이에요 개념들이거든요 그 개념마저도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넣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론에서도 모든 개념이 실제적 존재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인재의 저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일체 유부에서 먼저 제법이 3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주장 때문에 누구에게 심각하게 공격을 받죠 용수보살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죠 이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일체 유부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없어라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육파철학도 그 다음에 초기 불교도 다 업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러면 과거의 업이 현재의 현재의 업이 미래에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매개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철학자들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매개체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람에게 아뜨마가 있어서 아뜨마가 과거에서 현재의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하면서 그 업을 수용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캐리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것은 합당해요 아뜨마가 있고 없고는 또다시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만약에 아뜨마가 있다면 아뜨마가 업의 캐리어 업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간다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아뜨마를 믿지 않는 사람이 과거의 업을 현재에 현재의 업을 미래에 가져가는 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져가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 업 자체가 혼자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점프하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 자체가 업이 종류가 많잖아요 업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선업, 악업, 무기업 선업의 밑박과 과보는 뭘로 나타나죠? 수카, 악업의 과보는 뭘로 나타나죠? 두카, 그 다음에 무기업, 아비아까타 까르마의 그 과보는 무엇으로? 무덤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과 과의 상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악도 종류가 많아지죠 악도 탐심과 관련된 악, 진심과 관련된 악, 치심과 관련된 악 선도 보시와 관련된 선, 지계와 관련된 선 그 다음에 인욕과 관련된 선 그래서 종류가 많아지죠 그런 종류들을 낱낱이 개수별로 얘기한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르마 그래서 다르마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다르만 법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르마 선 법이든 악 법이든 그 무기 법이든 간에 그 법들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데에도 여기에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과거에서 현재로 점프하고 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것이 사라지는 거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 그대로 있는데 나하고 걔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산불하였다, 빛바라였다 이렇게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상정했어요 뭘 상정하냐면 과거의 것이 영향을 주고 사라졌고 현재의 것이 영향을 주고 그냥 사라지는 것을 상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과거와 현재의 것이 영향을 주고 사라졌다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과거에 좋았던 나쁜 일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사라졌다면 미래의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선해지고 악해지고 기뻐지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것이라고 영향을 주고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오죠? 모든 개념도 실제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릴체유부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75개의 선악의 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사람이 가까이 가서 삼뿌라육다 그다음에 떨어지고 빛뿌라육다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하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이게 이제 서릴체유부의 번뇌로는 우리 테라바다에서는 번뇌가 카야, 디스트락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카야가 아니고 떨어지면 돼 만났다 떨어졌다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현재, 미래의 법이 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철학이 보완됐죠? 업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업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없다 법 무자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중간학파에서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는데 우리는 이제 논서들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순이 엄마가 가다가 잘못을 했어 그런데 갑순이 엄마가 한 시간 후에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어 순이 엄마가 실수해가지고 두부통을 걷어 찼는데 갑순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 두부 주인이 와가지고 갑순이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중간학파의 무자성설로서 법 시류를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서로 다이멘션이 달라요 설일체 유부에서 얘기하는 법의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유의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의법의 자성이 있다 그래서 쌍크루타 담마 유의법의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쌍스크루타 담마예요 유의법의 그 다음에 무임법은 어삼스크루타 담마예요 중간학파에서는 중간학파에서는 이 쌍스크루타 파라맛다 담마라는 것을 존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냥 산무르띠 담마하고 그 다음에 어삼카타 파라맛다 담마 중간학파에서는 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설일체 유부에서 얘기하는 제3의 쌍스크루타 파라맛다 담마를 공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가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론을 27장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절대적인 이 무의법에서 시작을 하고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의 그 열반의 그 법 그것만이 관심사예요 중론에서는 그리고 그것 아닌 것은 전부 다 속죄로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의의 진재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바와 다이멘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학파에서 저쪽 학파를 저쪽 학파에서 이쪽 파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미스테이크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가지고 그 티벳 학회에서 티벳의 교수들하고 담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 번의 그 학술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 중에 산스크리트를 하는 티벳 학자들에게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논지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논쟁과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그런 것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설체부에서는 그 정도로 해서 서론으로 끝나버리고 조건 지어진 법과 그 다음에 조건이 해체되어진 법 삼스크르타 다르마와 아삼크르타 다르마 유의와 무의 법을 그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본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유의고 어떤 것이 무의냐 유의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지고 첫 번째 업을 통해서 조건 지어진 업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게 되면 유의법이고 조건과 업이 다 해체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상을 보게 되면 무의법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의법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유루와 무루 아시라바 하고 아나라시라바 이게 이제 빨리에서는 아샤바 그 다음에 아나사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샤바 아샤바 아샤바라 가 어제 강의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아샤바라 카야 디스트럭션 소멸되는 것이 아샤바 번뇌가 소멸되면 세 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까마 아샤바 욕에 대한 번뇌 그 다음에 바바 아샤바 유에 대한 번뇌 위바바 아샤바 그 다음에 무유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런 번뇌 이 세 가지가 소멸되면 그러면은 아라한이 이루어진다 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라한이 된다 그 아샤바의 산스크립 표현이 아시라바 아나시라바 유루와 무루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무의법이 유루와 무루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을 이제 사성제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고와 집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루법이에요 그 다음에 멸도는 무루법이에요 그런데 멸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니까 무루법이지만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 멸도는 무의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무의인 것은 멸이고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은 무루의 그런 부위가 그렇게 된다 유루의 부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멸은 무루의 부위 그 다음에 도는 유루의 부위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조금 지나 보면은 아시게 되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도 그 다음에 이 설일체의 외에도 아시라바를 소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아시라바가 또 인톡시케이션 중독된 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가요 좋은 중독도 있나요 공부하는 것에 중독됐다 뭐 좋은 것일 것 같죠 뭐 좋은 중독이든 나쁜 중독이든 중독되면 3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으로 완전히 벗어야 되는데 중독이 4가지가 돼 있죠 마치 뭐 어린애들이 게임에 중독이 됐다 그래서 중독이 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에요 또 무엇에 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것에 중독이 됐다면 선정에 중독이 됐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정에 중독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은 다른 짓을 안으니까 좋아요 선정에 중독됐으니까 나쁜 것은 왜 나빠요 선정에 중독되면 아직 완전한 프리덤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열반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는 선정에 중독되는 것도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색개 무색개에 중독된 것 그것이 오용락에 중독된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열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그것도 중독이고 그것부터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4가지의 중독이 있어요 까마 오용락에 대해서 바바 존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비자 몸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띠 잘못된 사견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오래 경험을 하게 되면 중독의 중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알되 그 대상의 그 어느 것에서도 중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제 이게 나중에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말을 금강경 3장에서는 보시를 하되 여섯 가지 경계에 물들지 말고 니밋다에도 물들지 말고 산야에도 물들지 말고 보시를 하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응무소주 이생 기심하라 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여기에 있는 말들을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정제되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물들지 않아 있는 상태가 최고의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탈은 뭐냐면 까마 까마는 이 욕계에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까마가 없으면 이거 다 번역해야 되는가요? 까마 까마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죠 그리고 일일이 다 번역해야 되는가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까마에 중독이 되면 그러면 욕계 까마를 다스리고 소멸하면 욕계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어요? 색개와 무색개죠 그래서 바바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 상태 스테이트먼트에 거기에다 이게 중독이 되면 그러면 항상 같은 상태에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 같은 상태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또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여기 바바는 주로 색개 무색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까마를 제외한 나머지 바바는 그런 색개 무색개를 그래서 색개 무색개에 대한 중독도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휘자 무명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중독도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뒤띠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중독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개로 두 개 세 개로 네 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서 두 개를 합치면 아비자하고 뒤띠는 뭐예요 인과와 그 다음에 상락 아정 이라고 인과를 믿지 않은 과 상락 아정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것들이 바로 잘못된 견해에 대한 중독 무명에 대한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설일체에 위해서는 번뇌를 초기 불교에서는 다사상료자나 열 가지 족세를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다사 아누샤야 아누샤야를 얘기해요 아누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샤야 사야띠 슬리핑 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레이턴트 디파일먼트 잠자고 있는 번뇌 그러니까 한문으로 잠잘수에서 수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잠재된 번뇌가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잠재된 번뇌냐면 현행하는 번뇌에 대해서 잠재된 그런 번뇌예요 그런 잠재된 번뇌가 크게 열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봐요 이제 그 열 가지가 뭐냐면 탐진만 무명의 견 인데 원래는 여섯 가지예요 근데 이 견이 다시 몇 가지로 나눠져요 다섯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탐진만 무명의 하고 그 다음에 견 다섯 가지로 그렇게 해서 열 가지가 되는데 이 열 가지가 다시 두 굽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 또 하나는 닦아서 버려지는 번뇌 그래서 아까 초기 불교에서 얘기했던 견옥과 수옥 견소단 수소단이 이 설일체의 부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견소단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 다르샤나 헤야 나르마 뭐냐 하면 다섯 가지 견해와 의심이에요 그러면 탐진만 무명은 뭐가 되겠어요 바바나 헤야 닦아서 버려지는 번뇌 그래서 수 헤 혹은 수소단 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서류를 최부의 수행로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이 열 가지 잠대전 번뇌 안우사야를 어떻게 닦아 나가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견옥을 없애면 다르샤나 마르가 견도라고 하고 수옥을 없애면 바바나 마르가 수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것은 아샤이샤마르가 무학 그 다음에 무학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각각 이 초전범중경에서 말하는 쌓자냐나 진리를 아는 것과 끼자나나 진리를 실천하는 것과 깃다냐나 실천되어진 그런 이제 이 세 가지가 견도 수도 그 다음에 무학도로 그렇게 이름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서률체에부를 정리하자 보면 서률체에부에는 초기불교보다도 서률체에부가 사성제에 대해서 저 고집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이 수행하는 모든 것을 사성제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짙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그런 특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번뇌의 원인 그 다음에 수행의 방법 그 다음에 번뇌의 소멸 이 네 가지를 앞으로 서률체에부의 수행론에서 계속해서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성제를 보다 다르샨 보는 상태가 서률체에부의 수행의 기점이에요 그래서 보기 전에 사성제를 보기 전에 수행하고 사성제를 본 후의 수행으로 둘로 양극단으로 양쪽으로 나눌 수가 있고 사성제를 보기 이전의 수행은 유루의 수행이라고 하고 사성제를 보고 난 다음에 수행을 무루의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루의 수행이 세 가지가 있고 무루의 수행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루의 수행은 대치법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자량과 가행 대치법 이 세 가지를 삼현관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성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을 견도수도 무학이라고 해서 여기도 3단계에요 그래서 사성제를 철견하고 난 다음에 견도수도 무학 철견하기 이전에 대치 자량 가행 이렇게 삼삼 양쪽으로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들 삼현이 하면 화음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뭘 삼현이라고 하냐면 십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십신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삼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음경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가 어디 하늘을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구사론에서 얘기된 것을 조금 더 확장한 것이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시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치법 자량과 가행 그 다음에 견도의 수행이 과연 설일체부의 수행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혹이 네 가지가 있다고 아까 그랬죠 수소단 탐진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무명 이라고 네 가지가 그랬죠 그것은 닦아야 사라지는 무명을 다시 둘로 나눈다면 치심과 산란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런 것인데 뭐냐면 오정심관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번뇌 대치되는 번뇌가 이 다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탐심은 부정관으로 진심은 자비관으로 어리석음은 연기관 찬란심은 수식관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집착은 십팔벗개관 벗개 분별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오정심관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오정심관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는 사만야빨라수다에서 초선에 들어갈 때 다스리는 그 오장을 다스리는 것과 유사성의 유사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치법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치성한 번뇌를 다스려서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대치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념처 여기에서는 까야 스무르티 우파스타나 이거를 한문에서는 주로 그렇게 머무를 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념 중에서 요즘 남방에서는 사념처라고 번역하는 것을 여기서는 사념주라고 번역하는데 까야 스무르티 우파스타나 그래서 몸을 그렇게 알아차리는데 머무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본격적인 수행은 어디로 떨어지는가 결국은 사념처로 귀결이 돼요 그것이 테라바다든 아니면 서류를 채워보든 본격적인 그런데 사념처에 자상이 있고 공상이 있다 그래서 자상을 관하는 것과 공상을 관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상을 스바락셔나라고 하고 공상은 사마냐 락셔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을 닦는 것을 자량이 자량이를 삼바라마르가라고 그렇게 해요 사념처에 자상을 닦는 것이 자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상을 닦는 것을 첫 번째 신념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까야스무리띠우파스타나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시부정 몸이 어떻게 부정한지 부정관을 관하는 거죠 그 부정관을 관하는 데는 이제 첫 번째 서른두 가지로 우리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서른두 가지로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면서 예를 들어서 깨샤 머리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눈 눈썹 이런 식으로 이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체해서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부정관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고찰을 해보는 것 아름다움이 사람마다 동등하게 느끼지 않고 각각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아름다움에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관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까야누빠신 이라고 해가지고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그걸 지켜보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구사론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중점적인 것만 남겨주고 그 다음에 다 떨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념주 에서 이제 보면은 고소와 낙수와 불고불낙수를 관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즐거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스님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즐거움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즐거움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즐거움이요 경험하죠 그럼 있는가요 근데 이 대답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스님은 여기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안전하게 표현하려면 즐거움은 경험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안전한 대답이에요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꼭 실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실제가 꼭 실제적인 실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이 항상 맛있나요? 항상 맛있어요? 술 때는 맛이 없을 때 아이스크림에 맛이 있다라는 정의가 성립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와 경험되어져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아이스크림 맛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아이스크림 자체에는 맛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컨디션이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이지는